그 이번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너무 걱정 많이 하셔서 저희가 따라갑니다 타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마주치면 끝이거든요 우와 우와 지글하다 우리 시발이 진짜 자 오늘은 9월 8일이고요 자 여기는 김희연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재승 자리에요 둘이 딱 붙어있는 자리인데 둘 다 지금 없죠? 웬처스 휴가 갔어요 커플 옆놈들이 휴가를 마쳐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그거야 그렇다고 거기까지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또 희연씨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했잖아요 희연이 그래도 모쏠리에서 남자친구랑 여행가는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허락 좀 받아줘라 재승한테 아빠 재승 알지 남자친구 어 알지 아 그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이번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리는 진짜 양쪽을 진짜 챙기는 우리 형 오빠로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안되지 부모님 마음을 대변하자 해서 저희가 따라갑니다 미팅이라고 써놨던데 오늘 캘린더에 일부러 써놓은 것 같아요 내가 딴 미팅을 잡을까 그래서 아무 꿈에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이 친구들이 여수로 또 멀리 가가지고 같은 기차 타고 같이 타고 같이 내려와야 돼가지고 진짜 이걸 국질방불케하는 착불들 해야되는데 일단 기차에서 보시죠 자 용산역 못 찾겠습니다 용산역 저희가 걱정인게 뭐냐면 타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마주치면 끝이거든요 지금 아마 위에 있을까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덜덜하게 해요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존나 쫄린다 X겠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타는데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 바로 타는거 봐 좋긴 하다 일로와 어휴 깜짝이야 안에 없는데? 안에 없는데? 안에 없는데?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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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마주치지 저기 저기 아이씨 어 야야 보인다 보인다 얘네 아니야? 보여 나온다 내꺼 카메라 한번 내꺼 너 보여 지금? 어 대가리 대가리 보라색 대가리 맞아요 보라 대가리 야 내려가자 가자 뚱깡뚱뚱뚱뚱뚱뚱 야 우리 18호차야 하아 탔다 탔습니다 귀여운 롱롱뚱 롱롱롱뚱 롱롱롱롱 롱롱롱롱롱롱롱 숨을때가 없을건데 안보이겠지? 도착했다 3시간을 걸려서 여기로 오는것도 징하다 징해 안내린 사람들은 뭐지? 내려가서 마주치진 않겠지? 잠깐만요 이제 지금부터 저거 있는거 아니야? 그니까 어? 야 아니잖아 아니 시선생활에서 내려? 여기 여기서 아니네 야 이 ㅅㄹ새끼야 아니 왜 사람이 안내렸나 했네 여기 없네 저기 있었다고 하네 들킬수도 있었네 아니 병X새끼랑 다니면 이런일이 생겨 나 혼자있을때 절대 안생긴 일인데 나한테 넌 내려놓고 밤새먹어 ㅅㄹ 똑같은 옷장이신데 야 일하다가 니가 내리려면 일하고있네 여수 여수 여기 우린 저기 나온다 사진찍자 사진 여기서 하나 둘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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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천여기여 여천 여수랑 여천이랑 색깔렸나보다 같은 여사라 여우라서 그치 응 몰라 이 ㅅㄲ야 연척대에서 헷갈린거 같아 10시 10분이면서 내린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제 뭐라 안할게 해줄게 이제 다 얻고가지고 뭐라 그래 할수도 있지 일단 가서 볼게요 택시 타자 호텔로 가자 호텔로 가자 호텔로 가자 일단 호텔로 가자 호텔로 가자 호텔로 가자 오늘 얘네가 여기서 묶을건데 저희가 먼저 왔어요 하하하 일단 체크인은 안해 이거 좀 지워주라고 저희가 체크인하고 나서 이재승으로 올 거예요. 그때 체크인 안 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때도 키를 따로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까? 그냥 저희가 준비해놓고 드리는 거예요.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서프라이즈 선물 준비해놔서 이거 한마디만 좀 반찬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재승 왔을 때. 이런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안녕. 마치 기도님 같은데? 자꾸 왜 웃음이 새어나오냐. 오, 좋다. 좋네. 우와, 반을 보면 예쁘겠다 여기.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예요. 우와, 뷰봐. 좋다. 우리 여기서 자면 되겠다. 뷰봐. 와, 지진다. 세종 같네? 이거 보이냐? 저 앞에서? 지글하다 우리 씨. 아이, 진짜. 아들이랑 빼놓고. 뭐야, 뭐야,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하언만, 하언만 거주면 돼. 오, 가자. 오, 가자. 아악, 씨. 뭐야. 하얀아. 하얀아. 풀파티 갈래? 뭐 때문에? 어? 뭐 때문에?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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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있어. 하이. beacon. 우리 아기 segdise. ach. hyperl. 뭐야. 이je camedise. lot. 응.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구운 아니야. 하엉. 헤이. Hi. 하이. 뭐야. 설마 스페셜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아 미쳤나봐! 아 괴롭었지! 아 괴롭아야 나 아 진짜 현지킴이 기동이 조야비 아 진짜 미친거 아니야 아직 남편 친구랑 희망일 여행은 안 돼요 아 빨리 가 아 우리 희연이 치키러 왔어 오빠들이 어떻게 그 둘만 남장내랑 기쁘네 아니 우리가 우리가 희연치킴이라가지고 아 괴롭다 아 진짜 우리가 희연치킴이라가지고 이거 해야 돼 뷰 좋아 밖은 이쁘다 조심히 뷰 구경해 조심히 뷰 구경하란 말이야 아니 가시나가 옷을 아니 옷을 입고 구경하란 말이야 구경하란 말이야 희연 아버님 제승 아버님 걱정하지 마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지킵니다 아 진짜 자 다음 일정 뭐 딸기무침 맛볼까요? 딸기무침 아버님 딸기무침 맛있고 계십니다 아 진짜 양심이 좀 갈아 진짜 아니 아니 우리가 회사에서 아 그럼 연차 취소해줘 아니 그래 취소한지 말 근데 둘보다 넷이 낫잖아 그래 아 진짜 아 아 아 아 나 죽으실 테니까 너도 죽으셔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방 나를 갔다 나가서 숙소하고 아니 금요일이라 없어 아 만실이여 아 아 네 에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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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택시에서 김희아 핸드폰을 제가 살짝 봤는데 OO라는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추면 될 건데 연락이 2번에 안 돼 네 희연의 엄마 아빠의 명령을 미션 클리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이유가 ESTB 의 천 조사들 비가 의아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